1. 깨끗한 농구 슈퍼홈을 만들고 혼자서 슈퍼홈 연습을 했더니 어느덧 3점슛도 충분히 날아가고 가끔 5대5 농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지역방어입니다. 지역방어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보통팀의 특성이라 슛을 비교적 편하게 던질 수 있어 스팟업이나 캐치앤슛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연습경기 때나 시합 때 맨투맨 방어를 하는 팀을 만나면 항상 수비가 내 앞에 가깝게 있어 슛 던지기도 힘들고 철령 슛을 던져도 확 떨어지는 슛률이 고민인 분에게 오늘의 내용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1. 트리플 스렛 앤 잽 스텝 트리플 스렛은 한가지 자세에서 슛, 드리블, 패스를 할 수 있는 공격의 기초 자세입니다. 따라서 수비자에게 슛, 드리블, 패스 3가지를 막아야 하는 압박을 줄 수 있기에 공격자가 매우 유리한 자세이지만 타이트한 맨투맨 방어에서는 트리플 스렛만으로 쉽게 통하지 않으니 여기에 추가로 잽 스텝이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트리플 스렛과 잽 스텝이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트리플 스렛과 잽 스텝이 같이 사용될 때의 공격의 우선순위는 슛, 드리블 돌파, 그리고 패스 순서입니다. 잽 스텝 앤 점퍼의 스텝이니 확인해보세요. 이제 잽 스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잽 스텝을 사용하는 장소는 어디가 좋은가요? 좀 넓은 의미의 페인트 존에서는 밀착 수비로 인해 패스업 상황이 쉽지 않지만 그 외 지역은 모두 가능합니다. 단, 가장 자신 있는 슛 지역에서 잽 스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슛거리를 벗어난 지역이나 슛 메이드의 자신 없는 지역에서 잽 스텝을 사용하면 잽 스텝에 이은 슛은 없는 상태에서 드라이브만 하게 되니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유의해야 합니다. 2. 잽 스텝은 한 번만 사용하는 동작인가요? 1. 잽 앤 고 드라이브가 아닌 슛 동작으로만 확인해보면 한 번 사용한 잽 스텝을 빠르게 다시 사용합니다. 2. 잽 앤 점퍼 동일하게 한 번 사용한 잽 스텝을 다시 사용합니다. 3. 잽 앤 크로스 마찬가지로 잽 스텝을 사용한 발을 다시 사용합니다. 3. 오른손잡이인데 어떤 발을 잽 스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잽 스텝은 피버풋과 프리풋으로 구성되니 능숙하게 사용하는 발을 프리풋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잽 스텝의 보폭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권투에서는 보통 퀵 잽으로 반응 살피고 그 반응에 따라 그 다음에 큰 펀치가 나오게 되는데 스트레이트 펀치와 같은 파워 잽이 있는 것처럼 농구의 큰 잽 스텝은 수비자의 반응 유도가 쉽고 짧은 잽 스텝은 다음 동작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알맞는 잽 스텝 보폭을 찾아야 하는데 잽 스텝 후 바로 점프 슛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보폭이 이상적인 잽 스텝 보폭입니다. 동호인 농구에서는 오픈 스페이스로 다가오는 동료 또는 팀 전체에 스페이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돌파가 쉽지 않게 되니 항상 슛을 우선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고급 스킬로 잽 스텝 앤 스텝 백 슛까지 추가된다면 매우 강력한 공격자가 될 것입니다. 잽 스텝은 드리블 치기 전 사용 그러나 가드의 경우는 이미 드리블을 치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 따라서 지금부터 드리블 중 수비와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드리블 능력이 썩 좋지 못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제자리 드리블 점퍼 제자리 드리블 점퍼란 스텝을 전후 좌우로 크게 사용하지 않고 돌파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드리블 치는 것을 말하며 화려한 드리블 스킬은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돌파하지 않고 패스하려는 것처럼 동료의 움직임을 체크하다가 갑자기 빠르게 슛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인트 1. 드리블 치다가 갑자기 양손을 샥 포켓으로 빠르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포인트 2. 드리블 치는 속도를 천천히 하고 가능하면 림을 바라보지 않고 수비가 방심했다고 여기는 순간 스피드를 높여 빠르게 슛하면 됩니다. 포인트 3. 가능하면 양손을 사용하지 않고 한 손으로만 드리블 치는 것이 오히려 수비를 방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리 드리블 점퍼는 드리블 능력이 떨어져도 마크맨을 속일 수만 있다면 동호인 농구에서 꽤 통하는 스킬입니다. 3. 플로트 드리블 점퍼 플로트 드리블 점퍼란 드리블 중 공중의 몸이 뜨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행드리블, 행헤지테이션, 플로트헤지테이션 모두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등학생들의 플로트 드리블 연습 장면으로 생초부만 아니라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드리블입니다. 중요 포인트 1. 드리블 방향을 바꿀 때 손도 바뀌는데 이때 몸이 공중으로 뜨고 2. 착취하면서 볼이 있는 손과 같은 쪽 발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스트레이트로 연습하고 만약 수비가 반응하면 크로스 드리블 치면서 다시 방향 전환을 하면 됩니다. 끝까지 확인 바랍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좀 더 집중 바랍니다. 1. 마크맨이 조금 떨어져 수비하거나 돌파를 의식하여 머리를 낮추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으면 마크맨 정면으로 들어가는 플로트 드리블을 치며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비가 뒷걸음치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플로트 드리블을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2. 그때는 앞이 아닌 옆으로 움직이는 플로트 드리블을 쳐야 합니다. 만약 그것도 수비가 반응하면 제차 크로스 드리블 후 점퍼 또는 플로트 드리블 후 다시 인앤아웃 드리블을 옆으로 쳐야 하지만 그것도 반응하는 수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옆으로 뛰는 플로트 드리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크로스 드리블 할 것처럼 잽스텝 넣어주고 세 번째 인앤아웃 드리블로 옆으로 좀 더 멀리 가세요. 특히 단신에게 이 방법을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로스 오버 스텝백 크로스 오버 스텝백을 추천하는 이유는 동호인이 따라하기에는 높은 슛률을 장단 못하는 스킬이지만 1. 마크맨과 격차를 만들기에는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2. 돈치치처럼 운동신경이 좀 둔해도 수비와 격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며 3. 그냥 한 번에 스텝백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방법은 동호인의 보폭이 작아 수비와 격차를 만들기 어렵기에 크로스 오버 스텝백을 추천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스텝백은 앞으로 그리고 뒤로 중심 이동을 하기에 좀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레그스로와 함께 사용해도 좋고 앞서 소개한 옆으로 뛰는 플로트 드리블 후 크로스 오버 스텝백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